북한은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발견되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추락해 나무에 걸려있는 무인기와 날개 부분이 파손돼 바닥에 놓인 무인기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 잔해가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기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우리 군의 무인기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인기는 한국 군부의 정찰용 소형 드론이라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는 한국형 유무인 전투체계를 담당하는 드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기종일 가능성이 나오지만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무인기는 5일에서 7일간 비행하고 지난 13일 평양 형제산 구역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내부 전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인기 사건으로 추가 긴장을 조성하기보다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